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난한 땅이죠 들어가는데 사실은 약속의 땅 하면 우리들 머릿속에도 축복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들에게 환대하는 인파나 아니면 풍요로운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살만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앞에는 이러한 풍요로움과 풍성함 보다는 견고한 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게 참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가난한 땅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가난한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가난한 땅은 실제로는 기근이 곧 찾아온 땅입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던 가난한 땅이 맞나? 아니 무슨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축복의 땅이 기근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참 이런 마음이 들고 황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참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장을 시작하거나 또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청년들은 일을 시작하고 학업을 시작하게 될 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그곳에서 이렇게 즐거운 생활이 또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텐션도 높아지고 흥분도 되고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서 보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힐까?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얼마나 안다고? 왜 내가 서로가 신입생인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상사직원은 나를 힘들게 하지? 너무나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 그리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그 문턱을 들어드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그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요 내가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모세는 다음 세대 자기의 이세대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꽃길이 아니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꽃가마가 아니라 너희를 기다리고 하는 것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환영인파가 아니라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17절을 볼까요? 어떤 것들을 예고하고 있는가? 17절 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 민족 가난 민족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줄을 걸 보시면 이게 나를 얽어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보다 뭐뭐하도다 비교를 하면서 나보다 우월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주눅드는 거예요 나보다 많다는 것 때문에 나보다 더 크다는 것 때문에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드는 나만의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굴레 나보다 뭐뭐하도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군사력도 좋고 그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쫓아낼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심중해라고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이 한글 번역에는 심중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하게 되면 심중해보다는 혼자 생각해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 숫자가 많은 민족 그리고 강력한 무기 이런 것들은 없는 게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진짜 팩트예요 진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없는 게 아니고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실이 아니에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네 생각이지 자기 혼자 생각에 그걸 못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못할 거라고 하나님도 그 일을 못 이루시느냐 그건 네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혼자 생각에 심중해라는 말은 아니 그거는 그런 사실이 있고 저런 사실도 있는 거 맞아 그런데 그거는 못한다 안 된다 나는 못할 것이다 이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유사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는요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이 일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 못한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다 핑계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하면 나보다 뭐뭐한 것을 보고 그들 나름대로 혼자 생각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힘들게 해갖고 나는 이거 못하겠어 나는 어떤 어떤 상황 때문에 뭐뭐 때문에 난 역량이 부족하고 나는 거기에 해봐야 아무런 나의 모습도 드러나지 않고 나는 뭐뭐 때문에 못하겠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보는 그 팩트 상황 속에서 내가 못하는 것이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 애니메이션 하나를 소개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애니메이션이 우리 어른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저도 아니까 피너츠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거기에 여러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만화인데 만화 영화인데 캐릭터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캐릭터 바로 비글견 스누피입니다 스누피 스누피를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누피입니다 아 저거 어디서 봤다 이게 스누피입니다 여기서 저의 비밀 하나 말씀드리면 스누피와 저는요 엄청나게 친분이 깊은 관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 잠옷이 스누피예요 그래야고요 잠옷이에요 저희 식구들이 더 가까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서로 이렇게 스누피를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합니다 제 친분이 많은 친구입니다 참 잘생겼어 그런데 오늘 읽은 책에 보니까 거기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누피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스누피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제도 개였고 오늘도 개이며 내일도 개로 남을 것이다 그렇죠 저 개가 갑자기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에요 아휴 발전할 희망이 거의 없어 저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대로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저 캐릭터를 통해서 반영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허다한 부정적인 상황들에 우리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잠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찌 보면 죄된 요인 그리고 부정적인 것에 모든 게 다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올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올바로 못 봐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올바로 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아무리 아무리 내가 격려하고 암흑에야 용기를 내라 하자 하자 이번 24년도에는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외쳐도 내일이 되면 또 포기합니다 왜? 나는 나를 격려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에게 격려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격려가 하루를 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무리 긍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다시 부정적인데 내가 빠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검은색 안경을 쓰고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흐리지 흐리지 아니 왜 이렇게 날씨가 맑은 날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내 안경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그러나 투명한 안경을 끼거나 아니면 안경을 벗었을 때는 맑은 날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으로 나를 아무리 아무리 내가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한 달 지라도 하루만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또 시험에 들고 또 안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알겠는데 모세요 알겠는데 우리가 못할 것 같다는 거죠 아무리 아무리 해도 환경이 뭐 뭐 해서 거기에 거대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저 건너가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스라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오늘 모세가 교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면요 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신실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에서 이제 자녀 세대가 이제 가난한 땅이라는 곳에 새로운 도전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경험해 봤어요 그 사회생활이 어떤 건지 학교생활이 어떤 건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서 내가 일치월장 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나는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자녀에게 말을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땅으로 가면 너는 이런 전략을 세워 우리가 광야에서 여러 적들을 물리쳐 보니까 이런 방법이 아주 딱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딱 맞는 것 같아 저라면 이러한 것들을 좀 교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해봤고 내가 잘했어 그러면 이거 이거 해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거 이렇게 해야지 공부 잘하는 거야 이런 방법 써야지 공부 잘하라 이렇게 해야지 네가 출세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뭘 잘할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해본 걸 보니까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모세는 그런 전략을 말해주거나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단 하나를 말합니다 너는 알라 무엇을? 내 하나님 여우와 하나님을 알라 어떤 하나님? 네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거부터 알아야지 저 새로운 땅에 도전하는 일이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그 속에서 네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어떤 전략과 방법과 무엇을 세운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한 하나님이다 뭐에 신실하냐? 뭐에 변화가 없으신 하나님이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냐?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너 오늘 이거를 꼭 알아라 자 다시 한 번요 이 말만 가지고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성경을 찾으면서 읽어보면서 설교 오늘 끝날 겁니다 너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왜 나는 자꾸 도전하고 나의 정체성은 이거다라고 말하고 나는 이런 삶이라고 외쳐보지만 하루만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왜 나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 있을까? 그거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새롭게 보고 환경을 새롭게 보려면 우선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를 내가 하나하나 나아가게 되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알게 되고요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자구나 라는 것이 내게 스며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어떤 일 전쟁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이전에 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몰두하라고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 뭐에 신실한 하나님 바로 언약을 지키는데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와 레위기에는 조금 하나의 차이를 보입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도 레위기는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레위기에 거룩하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 이런 행동? 저런 행동? 그런데 신명기는 명령으로 먼저 말하기 전에 7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우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란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아는 게 이게 아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직설법을 씁니다 내가 이렇다는 것을 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알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가 알아서 해요 자립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내가 하는 행동은 억지로 억지로 하다가 얼마 지나서 포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명령을 통해서 행동을 하라는 강압적인 푸시보다는 이 신명기에서는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약속을 하시면 신실하게 행하시는데 내 앞에 어떤 것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분 이제는 9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됩니다 오늘 너는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하나님은 알고 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네가 가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앞에 나아가서 당신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7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7장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올 때의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어요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우리 성경에는 그와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대로 하면 똑같이 해요 똑같이 내가 이집트 땅에서 했던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가난한 땅에서도 똑같이 할 거다라는 이 이야기를 1장 한번 30절을 이렇게 보시면 1장 30절에도 말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꾸며주는 말이 1장 30절에는 덧붙여 있어요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는 중요한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먼저 가서 당신이 약속도 주고 약속을 성취하는 것도 우리들에게만 축 넘겨서 니네가 한번 해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어깨의 짐이 너무 무거워야 돼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막 잘해야 돼 그런데 내가 하다가 이게 잘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올해는 잘 됐는데 내년에는 농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내가 했고 내가 해왔고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 안 되는 걸 보면서 주눅이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나도 내 입에서 뭐가 어때서 참 이게 안 되네 누구 때문에 진짜 안 되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 모든 걸 다 하는 건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서 내게 동참시키는 거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용기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심을 나는 신뢰하고 내가 한 걸음 따라가리라 한번 7장 20절도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앞에 가서 행하시는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 진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가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 눈에만 보더라도 딱 보니까 2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2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2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무 많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이 말을 계속 끝도 없이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을 해 주셔서 신실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룰 것이고 어떤 일이 이루는데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관람만 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가서 그 일을 다 하시고 얘야 자자 다 됐다 이제 한번 끝에 마무리는 네가 한번 해봐 이러는 겁니다 다 해놓고 자 이제 네가 끝에 마무리하는 거 하나 해봐 뭐죠? 피리어드 마침표 한번 찍어봐 마침표 딱 찍으면 그래 네가 한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의 실상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마지막을 나한테 점 하나만 찍도록 해 주셔서 점 하나 찍으니까 네가 한 거라고 해 주시는 하나님 진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한 게 뭐가 있단 말인가 내가 능력이 있단 말인가 내가 뭐가 잘한 게 있단 말인가 그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점만 찍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그 문제를 왕벌을 벌대를 보내서라도 해결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에 점 하나 찍도록 나에게 주시고는 내가 점 하나 찍으면 네가 진멸하고 다 했다라고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거 그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계속 이거를 모세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약속한 것을 당신이 이루시고 마지막에 하나만 딱 남겨놓고 그걸 주고선 너 점 찍어봐 점 찍으면 네 것이야 이렇게 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지 니네가 가는 거예요 열이고를 뺑뺑뺑뺑 돌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작업했어요 돌기만 해봐 돌고 했더니 나중에 열이고가 무너졌어요 자 니네가 승리한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또 볼까요?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여기도 알다라는 말이 나오죠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딱 마지막에 것만 주신 것이지 절대로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진짜 승리하는 길이고 이러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1절 2절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나를 수렁덩이에 그냥 빠뜨려 갖고 허우적거리는데 죽어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너네가 알라는 겁니다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도 누가 주신 거냐 이곳에 있게 한 것도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 들이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있게 하신 거예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낼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의 너들은 그들은 진멸할 것이라 이미 하나님이 가서 작업 다 해놓으셔놓고 마지막에 얘들아 치러 가라 하면 마지막에 가면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승리한 것이다 승리를 맛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있는 땅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적들을 다 해결해 주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나의 역량이 있어서도 재능이 있어서도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서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다 작업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일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여러분이 가니까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 역량,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방법 때문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라 멘토를 한다고 그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단 하나만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라 진실한 하나님을 알아라 약속을 이양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마침표 찍으라고만 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굳게 믿어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23절, 24절도 보면 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일은 누가 다 하셨느냐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다 진멸시켰어요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그 다음에 넘겨주시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24절 꼭 말이 있기 전에 앞에 보면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고 왕들을 다 넘겨주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니들이 다 진멸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앞에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좀 못하더라도 내가 실수하도 실패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이 하더라도 내가 좀 부족한 거 맞아요 저 예수도 안 믿는 하나님도 모르는 저 사람들은 탁월하고 능력도 많은데 나는 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한숨만 내쉬고 끝나지 않아요 왜냐 한번 7절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저 사람보다 지위가 많고 학벌이 좋고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리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일 수 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한테 홀딱 반하셔서 그로말미야마 그리고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맹세를 지키려고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기쁘게 택했어요 뭐로다가 7장 6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는 이스라엘의 위대함 때문도 아니다 위대함이라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에게 아무리 탁월함과 위대함과 뭔가 좀 내세울 만한 거를 보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는 말은 가장 하찮아요 비교해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너무 보잘것 없어서 진짜 아무것도 못할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성민 거룩한 백성 이 말은 거룩한 보물이란 보물스러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에도 가장 아끼고 또 가장 아끼고 가장 아끼고 가장 아끼고 해서 하나님이 옆에 보물상자에다가 딱 보관해 두고 있는 거 가장 아끼는 거 그게 바로 여기에 보배로운 백성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로운 백성으로 했고 나는 볼 때 가장 하찮은 자예요 가장 위대함도 볼 게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어떻게 저 땅으로 가라고 그러지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가 그러면 신실 하나님이 가서 앞서서 행하신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가난한 땅에 가서 할 거는 뭐냐 딱 하나밖에 없다 딱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신뢰하는 거다 이것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속에서 신뢰함을 가르치고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하셔서 사랑하셔서 나같이 하찮은 존재를 당신의 보물의 보물의 보물 가장 소중한 보물로 만드시고 나같이 하찮은 자가 어떻게 저 가난한 땅에 가서 살 수 있다고 나를 보내셨는가 나를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이 혹시 가서 다칠까 봐 그 일 하다가 또 어려울까 봐 가서 작업 다 해놓으시고 다 해놓으시고 얘야 왔냐 이거 다 이렇게 내가 다 해놨어 여기다가 점 하나 찍어 딱 하고 자기가 가죠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게 우리가 내가 하다가 무너지고 내가 기대한 거와 다르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끝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 보면 지난번 우리가 설교할 때 들었던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토기그릇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토기그릇 깨지기 쉬운 토기그릇 질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찮게 오늘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니네가 세상에 볼 때는 깨지기 쉬운 그릇인 질그릇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 보배가 보물이 담기는 순간 이 질그릇은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이렇게 너희들을 만든 것은 너희가 하찮고 위대함이 없어도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니네가 위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아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심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한다고 내가 뭔가 했다고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이거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앞서 행하시어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신 것을 우리 손에 예야 받아라 하며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밖에 신뢰할 게 없다는 것을 굳게 굳게 결심하게 되어줍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암을 통해서 자꾸만 새로운 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엉켜고 설켜서 이상하게 꼬여있는 이런 실타래와 같은 삶이라면 하나님 알므로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오 그 실타래가 풀려질 것이고 여러분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무쪼록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